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피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피엠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송입니다 니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피엠의 줌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제 미스터 롤러 롤러 형이 정말 이번에 저 솔로를 위해서 멤버들이 정말 많이 힘을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 알려보자 아니 이정도는 해야지 입금이 될거 아닙니까? 아니 야 아직 입금 바라시는거야? 고기도 못 얻어먹는거야 그니까 아무튼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멋진창합니다 오늘 오늘 저의 첫 솔로 앨범 한국의 첫 솔로 앨범이죠 Think about you 미스터 롤러 앨범은 Think about you 드디어 어제 발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선진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위에서 봤을때는 롤러 밖에 안보여요 근데 저거 옛날에 껌 사면 이거 이렇게 껌요 아니 앨범 껌에 비교를 아니 아니 그 있잖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아무래도 이게 저희 이제 첫 솔로 한국 솔로 앨범이 돼서 이렇게 디자인 되게 예쁘다 네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좀 이제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 특별히 아 이쁘네요 네 앨범 안에 이제 CD가 이렇게 있구요 뭐 각종 이제 사진들 자켓 사진들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저의 벗은 모습부터 해서 밖에 없는데요 벗은 모습부터 해서 이렇게 안 벗은 모습 하얀색 옷 입고 있는 모습 안 벗은 모습과 벗은 모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민준이 형이 이제 그 데뷔 앨범 탈스곡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아유 좋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와 이렇게 찍을 때 뭘 가장 신경 썼어요? 뭐 여러가지 사실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막 중간에 이제 모션 그래픽도 많이 좀 되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악기 그 훅 부분에 떨어지는 그 악기 퓨처 사운드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LED가 뭔가 LED나 영상 효과가 확실히 그 악기 표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가 이제 저의 의견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적극 반영을 해서 네 이제 LED 뒤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립싱크도 하고 네 이제 안무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갔죠 빨리 볼까요? 네 한번 우리 진짜 한번 보면서 천천히 좀 얘기를 나눠 네 하다 멈춰보고요 네 각자 또 웃기는 바가 나옵니다 실험실입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여기 네 VR VR 그땐 뭘 있어 그땐 뭘 있어 그땐 넌 혼자인데 익숙했는지 몰라 여기야 옆집에서 지금 누가 또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의상이 하얀게 막 철장에 갖춰지는 그게 계속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난 두 사람한테 딱 그렸어 이게 이제 나 이거는 비현실 공간이야 여기가 여기는 순실 공간이 의무리 철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상하다 단풍 같은 나뭇잎 그런 잎이랑 이런 것들이 순실적인 공간 이렇게 한참을 아 여기 약간 나뭇잎 좀 들어 한참을 한참을 이게 뭐냐면 분노가 이거야 내가 네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내 생각을 하냐 이거야 영어 잘하네요 왜 영어 좀 나 좀 가고 그거 뭐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니 여기 여기 단어 좀 그거 뭐예요? 일단 이제 공격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얘를 아 얘를 두개를 잡아가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연애가 보이는데 미치 있는 거예요 이 약이 뭔지 알아요? 아 그 약은 이제 잠깐만 다시 볼게요 예 그 약은 이제 소화제인데 소화제? 소화가 요즘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여자로 인해서 네 채웨드나 담담한 거예요 아까는 이해가 이해를 너무 잘했어요 사실 그 공간이 저 옷이 구속복이에요 지금 이게 구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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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완전 100% 구속복은 아니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나무를 빨간 에 rac이었어요 나무가 빨간색일 수가 없어요.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하얀 공간이잖아요. 하얀 공간은 일단은 제가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백그라운드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하얀색이라고 하면 어떤 맑은 초단 속에 나무가 빨간색. 나무는 보통 그 어떤 공기를 이렇게 보통 초록색이지, 초록색. 바람들, 바람을 막 센 바람들 막아주고 뭔가 나무는 되게 이로운 역할을 주네요. 정화로운 거죠. 정화로운 건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는 거. 충분히 이 설명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빨간색이 되게 적색이거든. 적색이 약간 불안한 신호야. 내 불안함. 내 불안함이. 근데 우영이가 진짜 해석을 잘했네. 갇힌 공간이라는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까 뭐 끼고 있지. VAR VAR. 자신의 모습이야. 붙여지는 거야.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거를 왜 이러는지는. 내가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나중에 나오거든. 아 그건 알아요. 이게 이제 VRS 겉에 여자의 여자가 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벗잖아요. 네. 참. 먹는다 이게. 이제 빼는 거예요. 이제 막. 이 약에서 깬 거지. 그렇죠. 이 약을 되게 약을.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 약은. 저 약 이름이 오블리비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이름이. 그게 뭐가 있는 거죠? 오블리비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망가. 그것이 있는 거. 미쳐지는 망가. 그런 것인데. 그 단어로 이제 저 약을 표현해야 한 거야. 그래서 저 약을 먹고. 잊어야. 그 생각이 나니까. 나는 생각하기. 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줄 알고. 그러니까. 저 약을 지금 막 비치듯이. 막 뛰어가서. 이 약을 먹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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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안정도 있는데. 무리를 안 먹었어. 아직. 아직 안 들어갔어. 목 막히니까. 근데 가끔씩 약 먹을 때. 물 없으면 그냥 삼켜. 삼킬 수 있어요. 권한 못하니까. 아 그래요? 응. 너무 큰 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돼?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옷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옷이 아니거든? 그렇지 만들었겠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옷 느낌이 뭐냐면. 약간. 약간 사이버적인 게 있어. 저 안에. 이 안에 영상 속에서. 보면 저기 지금. 형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봐봐. 나온다 이제. 어. 빅맞시다. 나 여기 봐봐. 이거 지우 씨. 이게 되게 흑적인 공간이 아니야 이게. 이게 뭐냐면. 난 묻어보기인 줄 알았어. 그 안에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영상 안에. 그 영상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영상 안에 여자인데. 아니야 아니야. 영상 안에 자기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있는 거지. 혀살 다르잖아. 아휴. 그거를. 맞아요. 일단은 비슷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랬냐면. 잘못났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났네. 앞에서. 그에다 조금 더. 조금 더. 두근도 없어서. 조금 더. 두근도 없. 두근도 없. 두근도 없. 두근도 없. 두근도 없. that's it. 저 공간을 정확히 설명하자면요. 상선 씨가 궁금해했던 이 공간이라도. 내가 내 정신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공간이야. 정신가 내 정신 상태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얘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얘는 둘이고요. 이 하이라니와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 뻑뻑합니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둡고 의미심장에. 이제야 필요 없다. 대원, 대원. 근데 바보같이 다시 또 찾아가는. 갑자기 안무를. 갑자기 안무를 하고. 오빈이 형 약을 먹어서 잊으려고 하는. 근데 약을 치웠잖아. 모든 한 번. 하필도 잘했네. 근데 저 LVV의 그 영상을. 음악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했어요. 아, 이 영상. 그래서 조금 더 아트적인 분이 부르고. 춤을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왜냐하면, 스탠드 마 데이셋 나이트. 오늘의 오우 나이트. 어? I'm thinking about you. 이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야생적인. 이렇게만 태어나기 위해서. 아, 이게 안무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안무를요. 진짜. 안무가 세 분이 짜신 걸 합친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잠깐만. 돌려보자. 어디에까지 나와? 이상매치.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이거. 이게. 여자랑 같이 있는 공간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맞아요. 저기 멀리 은하수에 있잖아. 은하수의 어떤 우주 공간에. 이 여자가 막 떠 있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이제. 이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된 거지. 아,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한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빠져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비현실. 그치. 그 장면. 그리고 그 하얀색 공간이 현실적인. 그 장면이었던 거죠. 꿈 속에서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거지. 그치. 이런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형의 이런 옷 스타일이. 뭐 아까 찬이 말한 대로 도복같이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약간. 뭔가 약간. 되게 의미심장해. 되게 의미심장해. 좀 굉장히 의미심장. 현미수를рыв Germz golzRCB 대anksAT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에 닿혀있는 거에요. 생각하는 거에요. 뮤비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딱 형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노래가요? 노래랑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준케인 스타일이다. 형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 때 오랫동안 다온 찬성이로서 다른 사람은 상상이 안되는 그런 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네. 상상이 안되죠. 우연히 노래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결코 대중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뮤직비디오에요. 이해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좀 딥하게 음악과 가사와 집중을 해서 자기의 상황과 빗대어서 같이 봐야 이 뮤직비디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민준씨 밖에 못해요. 이런 음악? 이런 뮤직비디오? 이런 느낌? 되게. 근데 이해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엄청 마음에 드는데 이해는 살짝 하기 어려운 하기 어려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쁘고 이 음악같이 쉽지는 않아요. 몸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냥 즐겨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렇습니다. 우연수처럼 해석하려면 또 이렇게 몇 번 봐야 사람마다 이제 보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왜냐면 우영씨 같은 건 많이 힘들고 닉균씨 같은 건 요새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닉균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신나고 즐거운 거야. 우영씨는 볼 때마다 힘들어. 이게 사는 사람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 당연하죠. 그쵸? 왜냐면 그 음악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자기가 처음 들었던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가 막 기억에 남은 음악들이.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이 또 들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뮤직이 더욱 더 좋은 거야. 향수인지 향수. 몸을 어떻게 하든 저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아유. 일단은. 밥을 안 먹었어요. 아니 아니요. 밥은 솔직히.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은 솔직히 진짜 그게 쌀 있죠 쌀. 쌀을 솔직히 별로 안 먹었죠. 쌀은 제가 쌀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근데 아니 올해 일단 초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면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뭐 살을 빼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몸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보다 일단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진짜 시작을 했는데 코어 운동 같은 것들을 했어요. 코어 운동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도 아니요. 근데 가서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들고 이런 거 말고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뭔가 아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 하는데 한번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좀 나의 좀 다른 모습 완전 완전 얘는 원래 벗는 애가 아닌데 얘가 벗는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멋있어요. 네. 뭐라고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민준이 형은 근데 그 뭐지 몸 뭐 이런 걸 비주얼을 떠나서 그냥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벗지 마요? 아니 아니 옷 벗지 마요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더 음악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네. 왜냐면 이거 이거 몸 운동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거 이거 짓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부터 식단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식단을 좀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도 지금 팝콘 계속 먹잖아요. 팝콘이 맛있잖아요. 원래 좋아해서 나도 맛있어. 팝콘 저는 약간 팝콘 중에서도 갈릭 형 원래 군것질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요. 그거는 옛날. 옛날이고 한동안은 또 군것질 안 했어요. 아예. 근데 아 최근에 최근에 이거 맛있네. 무슨 팝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뭐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한.. 네. 올해 올해 한 번 갔습니다. 딱 한 번. 아무튼 진짜 뮤직비디오도 찍고 몸도 만들고 뭐 앨범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참 혼자서 앨범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정말 힘든데 뭐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것을 녹음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참 고달픈데 정말 그거를 잘 해내고 뭐 멋지게 이제 시작을 이제 시작이지만 그 스타트를 잘 만들어낸 이뤄낸 민준이 형 왜 이렇게 박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Think About You 네. 그리고 춘기의 Think About You 어 솔로 앨범 발매 이후로 이제 뮤직비디오 오늘 코멘터를 찍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 너무 좋았고 아 정말 Think About You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Think About You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Q&M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도착해 드릴게요. 또치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